인사드리겠습니다 네, 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둘, 셋 Wedding for you! 안녕하세요 봉헌 선생님입니다 학생 저희가 들려드린 것을 저희 이번 타이틀 오디션이랑 기쁘셨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분들께서 와주셨는데 이렇게 그 락패스 저희 초대해서 너무너무 감사드리.. 아, 그리고 저희가 이 무대 할 수 있게 해주신 시장님, 시의장님께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구요 오늘 오늘 렐라가 이 락패스를 굉장히 기대했었거든요 그렇죠? 네, 제가 평소에도 락패스 친구를 굉장히 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직접 무대에서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저희가 오늘 무대를 하나 더 준비했는데요 다음 무대면 뭐죠? 다음 무대는 다음 무대는 저희 시럽곡인 오렌이라는 곡입니다 여러분 분위기와 함께 굉장히 시원하고 신나는 곡이 많이 즐겨주셨으면 좋겠고 저희는 이 노래를 마지막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둘, 셋 Wedding for you!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